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동안 371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19,077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359명, 해외 유입은 12명으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서울 145명, 경기 112명, 인천 2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84명이 확인됐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모두 나왔습니다. 어제 치료 중이던 환자 3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는 316명으로 늘었습니다.